뼈이 더 나온 것이야? 재훈아! 빨리 와라! 뭐해! 아니 뭐해! 주문 소세모가 5분이 걸려 나오는데 그럼 안 먹고 다른 거 와야지 빨리 와! 주문을 해봐서 얼른 갈게! 나왔어? 가는 중이야! 월요일입니다! 준비! 형 일어나세요! 형님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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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데 만지실 줄 아시나? 요즘에 계산 다 키오스크로인데 아 맞다! 그거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오래 걸리면 큰일 나! 키오스크 현찰 전용이 따로 있어요! 만질 줄 아세요? 아 진짜 저거 어려워 시간 오래 걸려 뭐야 아 한 명 갔나 보네 떡볶이랑 떡볶이 땡긴다 떡볶이 땡긴다 아 맛있겠다 나는 떡볶이 크구만 하는데 아 돈까스 먹고 싶다 돈까스 맛있지 돈까스 맛있지 계단 올라가는 데까지 1분 걸렸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다 어르신들은 무조건 국물이거든 라면이야 라면 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오래 나와 라면 100% 한지 빨리 온 시간 꽤 걸리는데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꼬치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뭐지? 요즘에 계산 다 키워서 그러는데 아 맞다 그거 잘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오래 걸리면 큰일 나 와 땅 마름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라면 먹어야 되는데 진짜 착하죠? 진짜 착하죠? 어? 라면? 세윤이가 먹을 것 같아 뭐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꽃이 뭐야 아 뭐야 형님 동물초도 마치다 형님 뭐 드셨지? 뭐 드시는 거지? 닭꼬치인가? 소떡소떡스 나 저거 좀 찍어도 되나? 그만하죠 걸어당기면서 꼬치 먹는다고 아 역시 형님 형님이야 형님 와 형님 뭐예요? 야 5분도 안 됐어요 이게 딱 만원어치 닭꼬치예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일단 근데 대화는 들어오면 할게요 왜냐면 드셔야 되니까 와 근데 그래 그래 여기 들어오면 못 드시니까 너무 허리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 아구나 우리 김질이가 우와 우와 다 먹고 들어와야 되나 보다 아 닭꼬치 정말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아 의리게임으로 계속 하시나 보다 컨셉이 넘었어? 안 넘었어 천천히 해 형님 물은 들어오셔서 드셔야 됩니다 아 이거 뭐예요? 도대체? 형 천천히 드세요 아 이게요 형님 형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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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운전하셨으니까 좀 정훈이 형 좀만 뛰어줘 정훈 씨 조금만 서둘러줘 저 형 왜 안 뛰어? 저런 형이야 너무 비싸다 물이라도 좀 드리겠어 네? 아무도 알고 딴 거 줘 10일 거 주세요 10일 거 주세요 10일 거 10일 거 그럼 그거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네 뭐가 빨리 되나 토스트 정훈이 형 근데 진짜 설렁탕 먹나 보다 아 아 조용 진짜 토스트 얼마나 빨리 돼요? 진짜 빨리 돼요? 그럼 햄치즈 토스트 하나 빨리 주시겠어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저 흥룡 하나만 사가지고 올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예요? 5,000원이요 컨셉 형제 좀 하세요? 아니요 MM 오른쪽에서 드릴게요 네 오 토스트의 커피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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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주택 빨리 와! 형이 걸으면 얘가 못 먹어! 난 괜찮아 형 걸어와! 나는... 근데 어차피 다 드셔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형 그거 입에 넣으면 들어와도 되거든? 음료가 있어! 아 음료 못 드시는구나 음료 잤어 또 그 와중에? 어우 너무 많이 드신다 주가 형 난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들면 해야겠다 어 끝났다 끝났어 22분이야 22분 12분 지났어 형 그거 다 먹을 필요하고 어지러워 쓰러져 우리 가방 벗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들고! 아니 형 진짜 시간이 없어! 고약질하네 고약질 진짜 고약해 진짜! 너무 고약해! 저걸 다 드시고 들어오신다고요? 나 괜찮아 우리 괜찮아 9분씩만 먹자 리피한테 미안하다 리피 먼저 갔다올래? 리피는 여기 생각이 없대 먹을 생각이 나 귀돌이 사고 싶어 그래 그래 너희 가져 너 좋은 거 해 먹는 거 해 인마 돈이 파는 거 있잖아요 형 뛰어야 돼 형 뛰어야 돼 나 슬립백으로 할 건데? 아 그래 난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나까지 괜찮아 형 전력으로 달려줘 자다하다 형 한 번만 달려줘 달려줘 자다하다 형 한 번만 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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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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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네 어우 짜증나 아 다 있네 여기 저 형은 파이터라 승부의 세계 그리고 일단은 단백질 보충 근 손실을 하면 안 돼 어디 있어요 햄버거?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햄버거? 추재복은 어디예요? 네 왼쪽 끝으로 안 나 왼쪽 끝으로 안 나 왼쪽 끝으로 안 나 우와 여기 한 번이 아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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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재복어 네 주문 여기서예요? 네 뉴욕버거 제일 맛있어요? 오케이 뉴욕버거 하고 그리고 제로 하하 추워서 먹고 싶은데 추웠어 예? 얼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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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5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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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5분 기다린다고요? 그럼 5분 동안 추락살 한번 사볼까요? 하하하하 네 네 5분이니까 하하하하 오 호떡 대박 하하하하 호떡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떡 하나만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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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저 올 때 뜨겁은 물 좀 받아 오면 안 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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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컵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겠어? 형 지금 형 몰라서 그래, 형. 나를 못 보니까, 나를. 형이 못 보니까 그러네. 너무 심해. 내가 지금의 너의 모습을 찍어서 보여줄게. 진짜? 아니 단백질, 단백질 그러더니 단백질 바나 하나 저기 사서 드시지. 형 못 가겠지, 못 가겠지. 못 가겠지. 못 가겠지. 형 그냥 쌤으로 먹어. 겉면이라 이게. 아, 쌤 라면 맛있는데. 겉면이야. 나 겉면은 쌤으로 잘 안 먹었어. 아, 쌤으로 먹겠다. 야, 동현이 형 안 온다, 지금. 이 형 뭐 시켰어, 내가 봤을 때. 시켰다. 아, 예. 잘생겼어, 하나 더 시켰어. 어? 진짜? 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대박. 아직도 안 나왔어. 앉아서 먹을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더 나왔다. 뺨이 더 나온 거 같은데? 재훈아. 아, 빨리 와라, 뭐해? 아니, 뭐해? 지금 수세버거가 5분이 걸려 나오는데. 아니, 그럼 안 먹고 다른 거 와야지, 빨리 와. 주문을 해 버렸어, 얼른 갈게. 나왔어? 가은중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응. 수세버거가 5분 걸렸대, 5분에. 아, 나왔나 보다. 아니야, 그렇게 동선이 짧지가 않아. 아니, 1박 2일에서 수세버거를 시켜. 가고 싶지? 가고는 싶은데. 창피하지? 젓가락도 없고 창피하게. 그러네, 젓가락은. 이거는 가면서 먹을 수가 없어, 먹고 가야지. 얼른 먹고 뛰어가야 돼. 네, 고맙습니다. 와, 시간이 많이 됐나?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제가. 어제 운동하고 나서 지금 단백질을.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현이 형 안 오는 게 나을 거 같아. 와! 아! 진짜 수세버거 맛있다. 서비스래요. 어? 어? 아, 고맙습니다. 아니, 서비스 지금 안 먹을 수가 없고.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데. 이게 몇 폴스냐, 이거 지금. 와, 다 썼네. 형 오지마, 오지마! 왔다, 왔다, 왔다. 형 오지마! 뛰어, 빨리 뛰어. 죽어, 뛰어. 형 오지마! 오? 6분? 형 오지마, 오지마! 빨리, 빨리 뒤지 먹자. 뛰지 먹자. 야, 오지마. 아니야, 안 먹었어.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하나도 안 먹었다니까? 동현이 형. 어? 형, 돌아가. 와, 빨리 와. 먹지 뭐지, 먹자. 빨리 와, 빨리 와. 나 집어 가. 나 집어 가. 나 집어 가. 나 집어 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뭐야, 더, 더. 뭐라고. 보자, 더, 더, 더.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10분 넘었어요! 아니, 형, 이럴 거면 오지 말지! 근데 제가 가서 먹을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순진해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형님인가? 어? 아니, 먹지 말라고! 야, 먹지 말라고! 나도 못 먹었어! 뭐야? 빨리 돼! 떡볶이 빨리 돼요? 예! 떡볶이 빨리 돼요! 순대 튀김 떡볶이 두 개 주세요! 예! 천천히 주십시오, 예! 예! 어휴! 아휴! 음! 야, 얼굴이 편하네. 포기하고 나니까. 아니,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어. 진짜? 저 아직... 포기해도 돼, 3분이야! 그냥 봐봤잖아! 아니,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걸러자니까. 어차피 늦어도 그냥 거기서 먹는 거 아니야? 어? 그리퍼! 오, 대박! 3분! 야, 민우야! 가자! 속도! 어? 지금 뭐 간다, 또 간다? 쟤네 또 간다! 아, 또! 아, 저 못 좀 늘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나 더 간다, 하나 더 간다! 뭐야, 하나 더 간다! 야, 차라리! 차라리 좀 바보들이 낫네, 나보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2분 30초! 뜨거운데, 이거 뜨거운데? 톤부터! 아니, 저거... 저게 돼? 아, 저게 되는 거야? 야! 그럼 나는 무슨 왜 있어! 야, 저게 돼! 야, 저 팀이 더 빨리 먹어! 들어갔어! 가, 가, 가! 고, 고, 고! 1분, 2분! 2분, 2분! 2분, 2분! 아니, 저거 바보 같아? 야! 쟤네 가야 해! 쟤네 뭐야! 쟤네 뭐야! 나 한입도 없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한입도 없었어! 우리 이거 바보가 다 어두운 거야! 응! 넌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응! 점심 해결이다, 이거! 오, 땡큐! 와! 배불러야, 배불러! 와, 너무 맛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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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그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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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나만 주세요! 이거... 그냥 주세요, 그냥! 봉지! 아, 손해 주세요, 손해! 이거 됐어요? 아, 귀돌이 사야 되는데? 나 귀돌이 타고 싶어! 그래, 그래! 너희 가자! 그냥 카메라 빨리 철수하고 40초 지나면 안 들어오면 가자! 가자, 가자! 어, 그냥 가자! 버려? 어, 그냥 버리고 가자! 야, 근데 니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번도 형으로 생각한 적 없어! 여기 있다! 귀돌이 있어요, 귀돌이? 어, 얼마야? 어, 얼마야? 으응! 으응! 나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10, 5, 8, 7, 6, 5, 4, 3, 2, 1! 아, 끝났습니다! 버렸어? 아...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제일 나쁜 사람이야, 제일 나쁜 사람! 네! 네 시간 속속 그냥 앞에서 오자! 어차피 어차피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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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열쪽 단식한다 생각돼!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드셨죠? 네! 예, 식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번째는 어떻게 되세요? 아,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맛있어! edy 예ún는 어떻게 사만지? 자, 인식사는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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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